에이소의 제시 레 JJ라인 레이소의 제시 레이져 에이소의 제시 레이저 에이소의 제시 레이저 에이소의 제시 레이저 안녕하세요 에이소의 제시 레이저입니다 2. A.O.A 저희 A.O.A 는요 Ace of Angels 라는 약자인데요 하늘의 많은 천사들 중 케이스 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름처럼 정말 가역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4. movie All movie The movie The movie Yeah 꿈만 같은 생각 첫 무대가 쇼케이스의 무대 눈물이 났어요 걱정도 없었어요 우리는 잘 될 것 같다 워낙 그 엘비스라는 곡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예 생각보다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무풀이 더 슬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이랬죠 힘내시고 저희 부동산!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긴장도 많이 하고 설렜고 목표는 우리도 한 달 만에 1위를 하자 네, AOA 짧은 치마를! 네, AOA 짧은 치마를! 네, AOA 사퀸 사퀸 챔피언스 대박이시죠? 가사히는 일찍 라인에 잘 미쳤어요 구멍에 잠들고 나랑 sin accion 누가 미칠 거예요 아, 터쳐 풀러줄 거야 으으으윽! 우기했어요 응? 아멘이! 으윽이! 틱기하네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다리 다쳐가지고 고생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완전 감동이죠 일단 저희를 좋아해 주는 게 정말 감동이고요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힘이 되는 존재죠 옆에 없으면 안 되고 가족 원동력이자 활력 속 물 같은 존재 없으면 안 될 존재 진짜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이렇게 빠른 사랑 많이 사랑한다고 내 생각이 순진하다고 널렸던 데 너 Just the one to love Just the one to love 너의 사랑은 그 하루만 행복하니까 I will take it, take it, take it I will make it, make it, make it 빛이 들어오고 우리 사랑하게 사랑하면 사랑해 robi인 거 샤웡 또다다다다다 점점 더 또다다 또다다다 아 이거 드디어 휴가를 받았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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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로 주는 거래? 어? 아 그럼 진짜로 주죠 아 근데 항상 우리 휴가 받을 때마다 약간 중간중간에 갑자기 오라던가 약간 그런 미스잖아 아니야 휴가 너무 오랜만에 받은 거 같지 않아요? 어? 우리 얼마나 휴가 받는 거였지? 이렇게 길게 받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 아우 귀여워 근데 1박 2일도 우리가 휴가 제대로 쓴 적도 없잖아 맨날 반납하고 맞아 아우 맞아 아우 진짜 많았다 아우 나 뒤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스케줄 생겼다고 오라는 거 그래서 왔잖아 그럼 이제 우리 그걸 휴가 때 풀자 근데 여태 휴가가 말도 안 됐어 휴가가 아니지 너 우리 장난 아니었던 거 알아? 들었죠 야 어떻게 평가를 앞두고 휴가를 본 말을 보냐라고 휴가 갔다 와서 바로 평가 보는 게 어딨어 진짜 말이야 이건 휴가가 아니지 휴가가 아니지 휴가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쉬겠어? 우린 뭐 쉬지? 우린 뭐 쉬지? 우린 휴가 때 맨날 춤추고 있어 너무 솔직히 휴가라고 해놓고 마음 편히 쉰 적이 없어 그치? 그런 게 있었잖아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이번엔 달라 이불이 이렇게 쉬는 거 처음이잖아 우리 단체방 나가자 우리 단체방 나가자 이분만 들어야지 핸드폰 꺼 핸드폰 꺼 핸드폰 꺼 핸드폰 꺼 핸드폰 정지 핸드폰 정지 핸드폰 정지 핸드폰 정지 시켜놨잖아 연락 안 되게 핸드폰 방 나갈 거야 핸드폰 방 나갈 거야 우리 공부러 나가자 핸드폰 생긴 범 뭐 일단 너 지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 나 집밖에 가야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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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뭔가를 해야 돼 그래 집에 가는 거 그 다음이 없어 그걸 계획해야지 기억에 남는 휴가 되는 거야 맞아 정말 인생에서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휴가야 근데 휴가 저도 문제인 게 할 게 없어 그치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인 거 같은데 여행? 근데 가게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니야? 조금 애매하지 웃는 거야 나 왠지 건미나랑 놀고 있었듯 너네는 뭐 아 몰라 야 싫어? 그만 봐 야 맨날 뭐 누구랑 봐 누구랑 봐 누구랑 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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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놀 수 있는 걸 서로 아이디어로 주저 있어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어디 갔을까? 나는 지금 겨울이라서 온천밭힌ls 많댕 엉 난 옷 좀 알아转는데 나 가고 싶어가지고 스키 좋아하97 난 이번에 진짜 추원이 뭘 했으면 좋겠어 이거 운전받은데 거기다 아... 운전받은데 나 운전받은데 나는 이번에 진짜 투어하니가 뭘 했으면 좋겠어 나? 예예예예예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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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봅 이거 진짜 다 놀자 진짜 놀자 약속 진짜 놀자 진심 놀자 제발 AOA의 esprepritlife потряс начал I'll tell you, I have a favor to ask. I need a title for AOA's secret life before it opens to the public. Alves, can you come up with it? If you do that, I've got a surprise for you.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매미라는 생각을 했어. AOA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게 그 한글로 치면. AOA 한글로 치면 매미더라고요. 원래 유추할수록 잘 먹히는 거 아시죠? 괜찮은데요?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글 지어졌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대박, 왕, 짱. 저 역시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예상 적중. 진짜 잘 지었다. 역시 우리 팬들 센스 있고 감각이 있네요. 앨비스 최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AOA 선물 받아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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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마 내standen 걸omena시 bizim pouvoir his이. 진짜 좋아. 도착! 도착! 도착!